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수 김미성입니다. 자 이번 노래는요.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죠. 그걸 보시고 작사가 선생님께서 가사를 썼어요. 저는 늘 노래를 한다 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늘 엄마라고 부르고 오면은 이놈 자식 나는 가수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이모야 이모라고 이렇게 부르고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마음이 늘 아파요. 아들에게 늘 한 번도 양발을 빨아준 적도 없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지만 늦게나마 아들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이번에 정원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붙이시고 또 박웅 사장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아들아 아들아를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 IWS 방송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도 많은 사랑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김미성이 불러드리는 아들아 아들아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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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미안하구나 항상 바빠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구나 두 손 벌려 엄마를 부르며 오던 널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 열아홉 철부지가 엄마가 되어 숨겨야 했던 사연을 빠지라 내 아들아 이 엄마를 욕서하자오 어느 날 세상이 캄캄하고 머무름내려오던 날 결이 되어 달이 되어 이 엄마를 떠난 아들아 언제 다시 내 아들 엄마가 된다면 못다 해준 내 사랑을 다 줄게 가슴에 내 가슴에 하늘이 되어 오늘도 너를 부른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엄마를 용서하자오 이 엄마를 용서하자오 용서하자오 이 엄마를 이 엄마를 용서하자오 이 엄마를 감사합니다.